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새로 나온 교재 공인중개사 기출 적중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 풀이를 진행해 나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식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많이 풀어보셔야 실력이 향상돼서 본 시험에서 좋은 점수로 합격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교재를 펴보시죠 이 부동산공법 교재는 지금까지 기출된 기출문제하고요 기출문제지만 또 출제가 가능한 그런 기출문제하고 그리고 출제 예상문제 적중문제를 좀 모아서 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교재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되 해설도 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정리를 해야만 본 시험에서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부동산공법은 다 알고 계시다시피 6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12문제가 출제되고 도시개발법 6문제가 출제되죠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 6문제 출제됩니다 그리고 건축법 7문제 주태법 7문제 농지법 2문제 이렇게 해서 총 40문항이 출제가 되죠 이 40문항 중 최소 16개 과락을 딱 정하고 있으니까 16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해 나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본 시험에서 24개 40문항 중 24개를 맞추면 딱 60점이 되는데요 24개를 맞추면 됩니다 뭐 더 맞추면 좋겠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공법에서 25개 24개 이렇게 맞추려면 바로 이 문제집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좀 문제풀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 문제를 풀면서 또 실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해보죠 먼저 국토계획법을 보겠는데요 10페이지를 펴보시죠 1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0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온 용어의 정의에서는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그 내용을 잘 정해서 점수하시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용어의 뜻이 바로 최근에 하나 더 도입돼서 22개가 됩니다 성장관리계획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출문제인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법령상 기반실인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한 것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자동차 정류장은 6가지로 세분이 된다 이렇게 6가지 이름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자동차 여객 터미널 있잖아요 그리고 물류 터미널 공동차고지 공용차고지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휴교소 그 다음에 복합환승센터 이걸 기출한 바 있는데요 1번에 5번 교통광장은 광장일종이지 자동차 정류장은 아닙니다 그걸 취하시면 되겠고 특히 주차장도 자동차 정류장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2번 들어가 있습니다 2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게 한 사업 이걸 도시군객사업으로 하는데요 도시군객사업은 3가지가 있죠 그 3가지 명칭을 알고 있는가 첫째 도시군객시설사업 둘째 도시발사업 셋째 정비사업이 있죠 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죠 그리고 도시군객시설사업은 이 국토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이 5번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을 보겠는데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지구단위계획 뜻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으로 일부에 따만 수립한다 전부에 따만 수립한다 그럼 된다고 그랬죠 일부에 따만 포인트 딱 잡고요 토지용을 합류와 그 기능 증진 미간계산 양원환경 확보 그 지역을 체육계획적으로 관리하게 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이건 지구단위계획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던 것인데요 1번 일부관리계획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4번 시가와 저종부여객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1번과 4번은 없는 말이에요 3번 이 도시군기본계획은 특광특특시군 그때 군이란 말을 쥐어야 되는데 그때 군은 광역시 관악역 안에 있는 군을 쥐어야 되죠 8도 있는 군을 의미한대요 특광특특시군은 관악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으로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런 것들은 딱 좀 기억을 하도록 오래 가시고 도시군기본계획하고 그 다음 5번 입주기제 최소구역 계획이 나와 있죠 입주기제 최소구역 계획은 입주기제 최소구역이 지정돼 있다 그 구역에 토지가 있다 그 토지용의 제한 그 안에 건축물 용도의 제한 건폐용중을 높이 제한 이런 사항을 정하고 그리고 그 입주기제 최소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기다 이런 것들이 떠올려야 되겠죠 이런 문제는 아주 쉬웠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우리는 또 수험생이니까 여러분께서는 해설을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두십시오 4번 들어갑니다 4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의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용의청이라는 조문 일부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가로 안에 들어갈 거 기억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란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용중을 높이 등에 대한 무엇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함으로써 무엇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등을 도모하게 하여 도시군괴로 결정하는 제기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용도지구 중에는요 경관지구가 있죠 경관지구 그래서 이런 경관지구니 고도지구니 방화지구니 방제지구니 등등 이런 용도지구가 있는데 용도지구는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위에다가 중첩 지정해가지고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가지 제한을 행위자 때로는 강화 적용 때로는 완화 적용해서 그 용도지구 기능을 증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기역은 용도지구이고요 니은니은 용도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기역이 용도지구 니은이 용도지역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해설에 있는 내용을 좀 잘 받으셔야 돼요 용도지역하고 용도구역도 아울러 용어위청으로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죠 용어위청에서 용도지역이란 것은 키포인트가 뭡니까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분가로 결제하는 지기다 이거 용도구역은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3차적 이용을 규제하고자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위에 중첩 지정해 가지고 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여러가지 제안을 강화 적용 또는 완화 적용하기 위하여 도시 분가로 결정하는 지기다 이것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용어위청인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약적으로 국토의 법령을 하겠어요 자 기출문제하고 법령상 지금 기출문제하고요 그리고 적중 예상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 이 문제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바로 문제도 꼼꼼하게 풀어봐야 되지만 해설을 좀 잘 보셔라 이거입니다 제가 해설을 꼼꼼하게 달아놨으니까 해설을 여러분께서는 반복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본 시험에서 점수를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 10 밑에 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 뜻을 딱 써놨는데 그것들을 좀 꼼꼼하게 읽어두시고 이런 세 가지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세 가지의 중복지적 문제도 생각해두셔야 돼요 용도지역과 용도적은 서로 중복증할 수 없다 이거 하시고 용도지구와 용도지구는 서로 중복증할 수 있다 이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서로 중복증할 수 있다 그리고 용도지역과 용도구역도 서로 중복증할 수 있다 그리고 용도지구와 용도구역도 서로 중복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두십시오 자 13번 들어가겠습니다 13번이라 13페이지 5번 보겠는데 기반수로 종류 그리고 그 해당수로 연결이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이 기반수로 종류가 약 50여 개가 되는데요 그 성질이 같은 것들 다시 추려가지고 7대 분류를 해놓고 있죠 교통시설 그 다음에 유통공업시설 공공문학체수설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 그 다음에 방제시설 그 다음에 환경기추설 이런 것 쭉 있죠 그 다음에 공간시설 이런 것들이 짝치가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 좋게 그 해설에다 다 달아놨죠 해설에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해설을 짝치기해서 좀 잘 봐주셔야 돼요 특히 환경기추시설 5개 페페수수 빗물 이거 꼭 아셔야 되죠 환경기추설은 페페수수 빗물 이거 그리고 그 방제시설도 꼭 아셔야 돼요 재해를 예방하지 않은 시설 방제시설인데요 바로 하천 저수지 유수지 방방방방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죠 거기 보시면 그 환경기추시설 5개밖에 안 되는데 해설에 7번 보면 나와 있죠 페페수수 빗물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페페수수 빗물 하수 될 때 수 수질오염 방제할 때 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설 때 폐, 폐차할 때 폐, 빗물 저장 및 이용 설 때 빗물 이렇게 해서 연상이 되도록 페페수수 빗물 이렇게 그리고 그 방제시설 보면 하천 유수지 저수지에서 방방방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그 방제시설이구나 이렇게 보건위생설은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시설은 광장, 공헌, 녹지, 유원지, 공공, 공지가 있다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5번 보겠는데 틀린 걸 얘기해 있죠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5번이죠 보건위생설은 인간들의 건강을 위하여 설치 이용되고 있는 기반세인데 살아있을 때 이용되는 종합원위설 건강을 위하여 또 돌아가실 때 살아계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고자 여기에서 돌아가시도록 하자 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 장사시설 그리고 가축 잡을 때 아무 데서 잡으면 잘못하면 전염병 확산이 일어나서 우리의 건강과 그 보건을 위협하죠 그래서 도축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축장, 장사시설, 의리설은 보건위생설이죠 그래서 그 5번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환경기초시설 5개는 꼭 달달달하셔야 돼요 폐폐, 수수, 빗물 이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맞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14페이지 이제 여기서부터는 바로 용어의 정에 대한 적중 예상문제 이렇게 문제가 구성되었어요 이 예상문제를 잘 정리해야 또 실력이 팍팍 올라가죠 여러분께서는 제가 정성을 다해서 맞는 이 적중 문제집 이거 해가지고 해설까지 곁들여서 반복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갈 전까지 봐주시면 공법은 가볍게, 가볍게 통과해서 합격증을 손에 쥘 수 있으니까 이걸 꼭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예상문제 1번으로 들어갑니다 예상문제 보시면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개발 밀도관리기업 2번 도시군객사업 3번 지구단위계, 4번 도시군객시설, 그리고 5번 도시군객시설사업이 나옵니다 여기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가 틀렸느냐 1번의 개발 밀도관리서는 최소한도 두 가지 용어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기반수를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따라 정한다 그리고 지정하면 검폐용률 강화 적용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으면 맞고 그게 잘못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곤란한 지역 강화 맞죠 특히 이 개발 밀도관리기업은 바로 그 기반수를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따라 정하는데 곤란한 지역에 따라 줄 것이고요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었다면 그래서 정하죠 그런 지역이 곤란한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따라 개발 밀도관리기업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완화가 된다 그러면 틀려버리고 강화 적용이 된다 이거 그래서 강화가 맞습니다 특히 이 용적률의 경우는 개발 밀도관리기업이 지정됐다 그러면 그 용도적이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에 몇 퍼센트까지 강화 적용됐냐 50%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자 강화가 중요하다 1번 맞죠 2번 보면 도시군객사업 이건 조금 전에 기출문제에서 봤죠 3가지 그래서 맞습니다 도시군객시설사업, 도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지구단위객도 조금 전에 했죠 지구단위객은 일부란 말 도시군객수립대상자 일부 그 말 중요하고 마지막에 도시군관리 맞고요 4번 도시군객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로 결정된 시설이 맞습니다 5번 도시군객시설사업이란 기반시설은 이게 틀렸죠 그래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정의를 기억하실 때는요 이걸 딱 체크해요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또는 계량사업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지 기반시설은 그건 틀려요 공공시설은 틀려요 그래서 광역시설은 그래도 틀리고 이 말이 꼭 나야 돼요 도시군객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계량사업이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틀렸죠 이때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시군관로 결정된 시설만 도시군객시설이라 하죠 예컨대 이 땅에다가 도로라고 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 그때는 미리 도시군관로 딱 결정하죠 이렇게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하고 그래서 이 시설 부지를 확정하고 이렇게 도로 만들 땅이라고 확정해놓고 이제 예산이 되면 이 시설인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설치하고 때로는 정비하는 사업 또는 계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뭐라고 하냐 도시군객시설사업이라 하죠 그래서 5번 틀린 것이고요 2번 들어갑니다 용어, 설명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광역, 도시계획,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쭉 나오는데 먼저 광역, 도시계획에서 포인트 광역, 도시계획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용어 2천 이렇게 할 때 광역, 광역, 도시계획의 의미를 기억할 때요 이렇게 하십시오 광역, 계획권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다음에 이 권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이란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난다 이때 이 광역, 계획권이지 광역시 금액을 드린다 특별시 금액을 드린다 이걸 취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몇 개 있어요? 바로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개 있죠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원 공구역, 입주기제 최소구역 이런 것들을 용도를 하는데 딱 다섯 개 있죠 이걸 무엇으로 우리 땅에 지정보평하느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죠 자 그래서 바로 2번 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계획은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지 바로 도시군기본계획, 광역, 도시계획은 드린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진행한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름만 나오는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수없이 했고 꼭 알아야 됩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여섯 가지를 달달달해라고 했죠 자 첫째 한번 읊어볼까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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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지, 이 그랬죠 이게 아직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한 계획 용도구역인 계획, 시, 수, 도, 입 이런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한 계획 그 다음에 바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획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변원계, 지구단위계획 개혁구역의 지정과 변경한 계획, 지구단위계, 입지기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한 계획과 입지기제 최소구역 이거 다 무슨 겨로 결정한다? 도시군관로 이렇게 그래서 2번, 3번 맞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4번 보겠는데요 도시군괵이란 특강, 특, 특, 시, 군 그때 군이라고 한 거 군에다 한번 살짝 체크해 봅시다 그때 군은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을 포함한다, 체한다 체한다, 이걸 꼭 한번 써놓으시고요 그래, 인천광역시 옹중강화군 이걸 떼어내가지고 그 단위로, 군단위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때 도시군괵이란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특별제도, 시 또는 군 그때 군은 팔도에 있는 군이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는 거 그리고 이 도시군괵은 두 가위로 구분된다는 거 기본과 관련이 맞습니다 5번, 기반시설은 도시군괵설 중 도시군괵으로 결정되시다 이건 바뀌었죠 그래, 이 도시군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괵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기반시설하고 도시군괵설 위치를 바꿔쳐야 되겠죠 그래, 기반시설하고 쓴 뜻이 그래요 기반시설은 그건 기반시설이랑 뜻을 쓰려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기반시설은 엄청나죠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자동차 정류장,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회사 그리고 공간시설인 바로 공항, 광장, 녹지, 유원지, 공공무지 그 다음에 유통공급실에 해당하는 쫙 있죠 그리고 공공문학시설에 해당하는 것 쫙 있죠 그 다음에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것 쫙 있죠 그 다음에 환경시설에 해당하는 것 쫙 있죠 이런 것들이 쫙 나와야 싹 읊어야 기반시설 뜻을 다 말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의 뜻은 그것이고 도시군객시설은 그런 기반시설 중 도시군괴로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표로 가셔서 예상문제 3번을 보겠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이렇게 몇 개냐 물어봤죠 기억, 도시군객은 특광, 특특, 시군 그때 군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제한다고 그랬죠 맞죠 그것까지 그리고 도시군기본객과 도시군가로 굽는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광역, 도시객이 틀렸죠 광역, 도시객은 도시군객이 아닙니다 도시군객은 두 가지로 굽는다고 그랬죠 도시군기본객하고 도시군기본객하고 그리고 도시군관리객 이렇게 두 가지로 굽는 됩니다 기본하고 관리를 가리면 도시군객, 도시군객이 되죠 그러나 광역, 도시객일 때 광역, 도시객을 가운데 가리면 광역객이 되지 절대 도시군객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기억, 틀렸다 이렇게 니은, 도시군객시설은 이제 금방 있죠 도시군객시설은 뭐 했습니까 바로 기반시설 중 도시군객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니은을 보면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으로 공공용 시설과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저수지 등을 받는다 이것은 뭐냐 거기 도시군객시설 그 말 지우시고 그 자리에 따라 공공시설은 그래야 돼요 공공시설 뜻이죠 그래서 그것도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지가 곤란한 지역 기반시설지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정신이 뭡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이죠 그래서 그것은 틀렸죠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해서 검펠 또는 용주를 강화 적용하게 하여 지지하는 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뜻도 꼭 아셔야 되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뭐냐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예의적으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대학을 제한 학교, 폐기물, 체림, 제어, 활용, 설 등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여 가지고 기반시설지에 그에 따른 필요한 용주를 확보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바로 이것도 틀렸고요 리을 이 지구단위계획 조금 전에 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이란 것은 반드시 도시군객수립대상적 일부였다면 전부가 나면 문제껏 틀린다고 했죠 그래서 전부 또는 그 말 지어야 되겠죠 일부만 나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도시군간을 만든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옳은 것은 몇 개냐 그랬는데 옳은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없다 그래야 되죠 여기까지 해서 용어의 정의를 마무리 짓고요 잠시 또 우리가 쉬었다가 광역도시계, 도시군기본계, 도시군갈계의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궁극히 링크 한글자막 by 한효정